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픽 특집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역기만 들어오신 역도의 달인 미란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역도의 달인이십니다. 이게 200kg입니다. 200kg.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이 송진깔을 묻혀야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 보통 손에다 바른데 얼굴을 다 바르시는 건가요? 초보자들이나 손에 바른데요. 초보자들이나 손을 싹 발라요. 그렇습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그마한 척인데 200kg를. 내려와 내려와. 나가. 왜? 넌 한번 들어보게? 이야, 힘이 좀 쓴나 보다. 어? 야, 뭐하냐? 오늘 저녁은 탕수육. 아유. 나 알겠습니다. 너는